무슨 일이지? 말해보게 작전의 수수는 김유정 요원에게 들었겠지 이제 작전대로 터릿을 다시 지하로 경납시킬 거네 그리고 헤카톤K를 도심에 풀어놓는 거지 어차피 터릿의 내구도도 거의 한계에 달해 있었어 무너지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문제는 자유로워진 헤카톤K를 도심으로 이동해서 파괴활동을 벌일 거라는 점이야 놈을 방치해서는 안 되네 특정 지점 그러니까 대형 차원문과 데미플레인의 바로 아래까지 유인해야지 그걸 해줄 수 있는 건 자네뿐이네 이렇게 위험한 작전에 자네를 투입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런 말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 임무니까요 강남대로변에 출동하겠습니다 헤카톤K를 지정 좌표까지 유인하겠어요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지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